오늘은 고양이랑 대화할 수 있는 어플인과에서 한번 대화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불러볼게요 오! 마늘 오! 이유? 왔어? 불러서? 도도도? 자 블러스는 이제 대화를 해볼까요? 행사를 해볼게요 자 블러스는 이제 대화를 해볼까요? 아 뜨거워 이상하네? 야옹이가? 오? 미유 인사를 해 볼게요 미야 안녕 미야 왜 달려들어 미야 미야 어디서 소리 나는 거야? 미야 다른 거 해 볼까? 미야 안녕 친구 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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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래 얘가 미야 별로 대화는 불가능한 거 같네요 미야 미유 그냥 이렇게 대화하자 우리 미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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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은 척 안 해? 미유 미야 이제 물론 미유 미유 소개를 하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관심 정도? 미유 미유 안아줘요 안아줘요 어? 더더? 더더 해볼까? 더더 안아줘요 안아줘요 더더 다름이 없어요 내홍이 미유 내홍이 안아줘요 미유 어린 척도 아니에요 내홍이는 내홍아 미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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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남집사 미유 너무 까칠해 어플보다 그냥 대화하는 게 빠르리 쉽네요 그치 미유야